와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일상복도 되면서 운동복도 되는 이쁜 옷 추천할게요. 영상 끝에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한나라의 백리스 트위스트 액티브 원피스예요. 이 옷은 한라라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원피스인데 한라라는 미국의 애슬레저 브랜드로 케이더 스위프트와 같은 세계적인 셀럽들이 이루며 북미 틱톡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애슬레저 브랜드인데요. 제가 테니스 원피스 입고 테니스 치면서 화장실 갈 때 속바지가 붙여있어서 막 다 벗어야 되는 불편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원피스는 안에 속바지가 등 부분이랑 분리되어 있어서 다 벗지 않고도 편하게 하단색할 수 있는 원피스예요. 대박이죠? 속바지에 핸드폰에 넣을 수 있는 깊은 주머니까지 있어서 진짜 실용적이에요. 평소에 액티브 드레스가 저랑 잘 안 어울렸는데 이 원피스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허리는 쏙 들어가고 클레어로 체르륵 퍼지니까 허리가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밑에를 과감하게 보여주면서 목에 있는 호크로 목은 가녀리게 보여서 여성스러움까지 느낄 수 있는 원피스예요. 소재가 잘 늘어나고 편해서 테니스, 골프 칠 때 입거나 평상시에 데이트할 때 입어도 너무 좋아요. 다음은 한나라의 에어리 크로스오버 트윈인원 사이드 포켓 쿨터치 테니스 스커트예요. 와, 이 한나라 테니스 스커트는 진짜 제가 최근에 반한 스커트예요. 이렇게 편안하고 날씬해 보이는 스커트는 처음 봤어요. 배 쪽에 크로스오버로 디자인돼서 복부를 짱짱하게 잡아주고 또 위로 갈수록 수옥하고 모아주는 디자인이라서 허리가 진짜 잘록해 보여요. 옆에서 보면 치마 뒤쪽이 좀 더 길어서 운동할 때 뒷에 신경 전혀 안 쓰고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치마 안에는 속바지랑 핸드폰에 넣을 수 있는 히든 포켓도 있으니까 실용성까지 있는 스커트예요. 저는 평소에 하 26 사이즈를 입는데 이 치마는 S를 입으니까 딱 좋았어요. 신축성이 워낙 좋아서 평소 내가 있는 사이즈보다는 한 사이즈 아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트 가시면 X스몰부터 무려 FX까지 사이즈 선택국이 정말 넓어요. 1위는 레귤러 제품이랑 긴 버전도 있으니까 긴 걸 원하시는 분들은 명 버전으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다음은 한나라의 버클미니 퀵드라이 파티 스커트예요. 아이돌들도 많이 입었던 버클 스타일의 스커트예요.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다리 부분에 있는 버클은 조절이 가능해서 내 체형에 맞게 설정하면 돼요. 반바지도 내장되어 있어서 잔디밭에서 그냥 앞바다리하고 앉아도 될 정도로 짱 뻔해요. 위는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일상복으로 입어도 좋고 스커트가 신축성이 좋고 워낙 소재가 가렵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카라반팔 티셔츠랑 매칭해서 테니스 칠 때도 입어요. 와 이 바지는 진짜 대박이에요. 다음은 한나라 하이웨스트 드로우 스트링 사이드 포켓 와이드 레그 쿨터치 캐주얼 팬츠입니다. 이 바지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바지인데요. UPF란 옷감에 의한 자외선 차단 지수인데 이 바지가 여름에 운동할 때 뜨거운 자외선에 차단해주는 UPF 50 플러스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바지예요. 자외선 차단해주면서 쿨터치로 시원함까지 느껴지니까 내 피부를 지키기 위한 필수 아이템! 허리는 하이웨스트라서 다리 무진장 길어보이고 허리 스트링으로 묶어서 리본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프로도 허리가 짱짱하게 잡아주니까 괜찮더라구요. 이렇게 화이트 나시랑 매칭해도 시원해 보이면서 진짜 편하고 복임도 덜하니까 자외선까지 막아주니까 그냥 저는 거의 맨날 입는 제 유니폼 바지예요. 데이트할 때 입어도 좋고 친구들 만날 때 입어도 좋고 놀러갈 때 입어도 좋고 운동할 때 그냥 다 입기 좋은 자외선 차단 쿨터치 기능성 바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옷들은 모두 한나라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구매하실 때 영상 아래에 첨부한 코드를 입력하시면 무려 15% 할인이 되니까 꼭 코드 입력해서 할인 받는 거 잊지 마세요.